상대도 안 된다, 지금 김명관님의 편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지금 정영돈, 낸 씨, 동요되지 않고 아주 차분히 잘 물건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. 반면 김명관,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어려운 도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벌써부터 한 1m 가량을 세운 김명관. 정영돈, 지금 작전이 바뀌고 있는 상황. 그냥 컵을 세우나요? 컵을 세웁니까? 순식간에 따라잡았습니다. 지금 도피가 비슷해졌어요. 과연! 역전! 역전입니다. 종이컵으로 아악! 쓰러지면 안 됩니다. 쓰러지면 안 돼요? 종이컵에 100개 놓는 걸 지금 때려받았습니다. 예, 저 너무 많이 이렇게, 엄청 원해질 것 같아요. 자, 과연. 이 밑에를 더 높여야죠. 과연 김명관님은 확실히 다르네요. 지금 사실 쉬운 물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물건들로 여러분들께 진기명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바퀴. 빼까 형 잘한다. 지금 빼까 형 나왔습니다. 자, 지금. 아, 좋아요. 자, 지금. 아, 좋아요. 반찬통 3개를 쌓았고요. 1분 30초가 남은 상황. 자, 지금 이제는 아주 천천히 간을 보며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. 근데 이게 종이컵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, 넷씨야. 그렇지? 저 지금 어려운 도전 이어갑니다, 김명관. 저 위에다가 과연 캔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.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. 이제 1분 10초까지 남았습니다. 이게 쉬어져서 안 될 것 같아. 자, 시간은 이제 50초 남았습니다. 50초. 김명관 과연 세울 수 있을 것인지. 과연 세울 수 있을 것인지. 자, 정영둔. 정영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.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. 과연. 지금 정영둔 이게 서 있다면 지금 역전입니다. 정영둔 역전. 15초 남았습니다. 역전이에요. 이게 서 있다면. 서 있다면. 자, 김명관 흔들립니다. 역전. 갑니까? 갑니까? 상대. 아, 시키러. 아, 집중을 못하겠네. 그만. 손 떼세요. 손 떼세요. 5분 지나십니다. 손 떼세요. 손 떼. 손 떼. 손 떼. 손 떼. 손 떼. 손 떼. 하나, 동시에 놔. 하나, 둘, 셋. 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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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우세요. 지금 다. 놔 봐. 손 떼. 똑같이 떼. 하나, 둘, 셋. 놔, 놔, 놔. 빨리 놔. 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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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. 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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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. 자, 조용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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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영둔. 정영둔 내 입지. 조용히. 조용히. 둘 다 하나씩 쌓았습니다. 아니. 아, 참. 계속 게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. 앞서가고 있었는데, 막판에. 안 올리고 가만히 있었어요. 그러니까. 어떠세요? 옆에서 떠들면 제가 잘 못하는 성격이라. 제 탓이다. 아니. 핑계는 1등이에요. 핑계 챔피언. 핑챔. 야, 그래서 도전하겠냐? 그러니까. 옆에서 이러는데. 김명완 씨 감사합니다.